안녕하십니까 직세할베입니다. 사진은 역시 역광찰령입니다. 순간과 역광은 감성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괭이 눈 자생지와 괭이 눈 꽃을 역광찰령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괭이 눈 역광찰령을 하기 위해 먼저 촬영준비물을 소개합니다. 반사판, 낮은 삼각대, 플래시, 그리고 카메라는 파라소닉, DCG9, 렌즈는 시그마 70mm 마이크로렌즈, 모든 것을 수동 MF 사용했습니다. 산 계곡에 피는 작은 꽃이 고양이 눈처럼 노랗게 빛난다고 하여 괭이 눈이라고 이름 지어졌다는 괭이 눈. 우리 조상들은 꽃 이름 짓는 데는 지혜가 탁월한 것 같습니다. 괭이 눈은 마을 뒷산, 계곡, 농로나 인도를 따라 올라가면 산고도 400m 정도 되는 지점, 계곡, 물가, 서판꽃에 옹기종기 모여 자생합니다. 보통 다른 꽃 같으면 산에서 오전 11시에서 12시 정도부터 꽃 개화가 시작되는데 괭이 눈은 이른 시간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키가 작은 꽃이라 이른 시간 해가 낮게 있을 때 역광 촬영이 좋습니다. 괭이 눈 꽃 촬영은 역광 촬영도 좋지만 순광 촬영도 해봅시다. 음달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개의 눈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어 몇 장 촬영합니다. 꽃이 앞과 뒤로 분포되어 있어 조리개를 약간 더 조입니다. 역광 촬영은 가방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꽃은 가방 그림자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삼각대는 지면과 거의 닿는 낮은 삼각대를 준비하고 반사판 각도를 이리저리 변화시키며 촬영합니다. 카메라 A모드 조리개 F5.6에서 0.3 EV에 설정하여 놓고 반사판을 사용하면 반사판 빛 관계로 노출이 약간 올라갑니다. 다시 마이너스 0.7 EV로 내려서 촬영합니다. 한 장 촬영해 보니 적색 부분이 핀 분량입니다. 핀을 맞추기 위해서 꽃줄기를 손으로 밀고 당겨 바로 세웁니다. 먼저 꽃이 섬세하게 디테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출 밝기를 오토 마이너스 0.7 EV에서 마이너스 0.3 EV 정도로 변화시켜 보면서 D 배경의 검은 정도를 보며 마음에 드는 배경 농도를 조정합니다. 물론 플래시를 사용해도 되지만 플래시광 조정과 위치 때문에 여러 각도로 반사시킬 수 있는 반사판보다 못합니다. 괜히는 역광 촬영은 반사판이나 플래시를 사용 안하면 이런 모양 사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꽃의 약간 검은 부분을 밝게 하려고 하면 뒷 배경은 더 밝게 되고 그리고 꽃의 밝은 부분도 더 밝게 되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반사판이나 플래시를 사용하면 뒷 배경은 검고 괭이 눈꽃은 밝고 선명하게 촬영됩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촬영하려면 뒷 배경을 약간 밝게 합니다. 이때는 노출을 약간 풀러서 해줍니다. 아니면 반사판을 조금 피사체에 가까이 하기나 멀리 반사시켜 뒷 배경은 검은 정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전용 일반 플래시를 사용하려면 TTL-0.5에서 마이너스 1,2V 정도로 약한 플래시광을 주어 앞의 꽃 그림자를 없애고 뒷 배경을 검게 합니다. 플래시는 카메라 스토 속도가 높기 때문에 고속 동조로 맞춰야 하며 조리개를 조이면 스토 속도가 내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사진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스토 속도를 높여 촬영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A모드 일대 노이즈 방지 관계로 조리개 갑에 대해 최하 스토 속도로 내려갑니다. 이때 스토 속도가 낮으면 A모드에서 이소갑 오토를 수동 이소갑 이소 800 가까이 높여 스토 속도를 높여 촬영합니다. 반사판 사용은 반사판을 피사체 앞으로 옆으로 이동시키며 광량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엄달에서 촬영한 사진보다 낮게 빛이 들어오는 햇빛과 반사판을 이용한 사진은 좋은 감성을 나타냅니다. 봄 야생화는 3월 중순에 시작되어 거의 4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5월 하순이면 하고 현상이 생겨 지면에서 고사하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찍쇠드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